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그린 뉴딜 사업인데요. 경기도가 저탄소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 105개 회원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된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심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가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며 저탄소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마이클 데나허 주한 캐나다 대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의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탈석탄 동맹은 2017년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영국과 캐나다의 주도로 창립됐으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녹색성장, 기후보호의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은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노후수면 기준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결과도 초래합니다. 가입국들은 2030년까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퇴출시킬 것을 선언했으며 경기도는 탈석탄 동맹에 가입함으로써 205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진, 수소에너지 상용화와 신재생 에너지 기반 저탄소 도시 구축 등 여러 활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특히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인 그린유딜과 관련해서도 친환경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전세계 정부와 기업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나 다름없다라면서 석탄 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고 언젠가는 반드시 탈피할 것이며 친환경적인 지구를 만드는데 경기도 또한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KBCS 한국방송통신사 신동욱입니다.